오우와 올여름 KB 어때? 51010 31010 아주 그만 써먹어라 아주 그냥 KB가 계속 계속 써먹네요 8월에도 인기 업셀링이 되는 KB1317 단돈 만원 삼성도 만원 그 다음에 DB손해보험도 만원 자 백냉장 진단비 와 40세까지 200만원 매우 좋네요 51010 닥터 희망플러스 그 다음에 종암치 종암 암주요치료비 금쪽자리도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KB전량 웰컴 더위를 날릴 8월 신납품이죠 3 510 8월 휘날레 전격연장 8월 9지까지만 되구요 종합형 백냉장 담보 탑재가 되있기 때문에 백냉장 진단비 200만원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 8월도 KB의 최저 보험료는 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운전자보험 교사처 병원사선인비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연금 이 모두가 거의 다 똑같이 보장이 된다는거 초경증 유병자 상품의 왕이에요 3 510 5년이내 입원수술 그 다음에 10년이내 중대질병 정격연장이 됐어요 3 510 초경증 간편블렛 그래서 왕의 라스트 댄스 더이상 연장은 없다 보험은 체결 보험은 체결보다 보상이 중요해요 보험항도 사후 보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음 자 알림으로 정말 중요한거 알고 계시죠 타사 간편보험 6년 10년 입원수술 고지 여부 고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구요 보험금이 미지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고지하고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년 전 10년 전 기억 안나세요 오케이 KB는 우리도 3호퇴할 수 있대 초경증으로 끝나기 전에 안전하게 KB 초경증 3호퇴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1,3인실 간병일당 그래서 8호,9일까지 KB 3호퇴 1인실,3인실 단돈 만원 얼마라구요 단돈 만원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1인실 2,3인실 그래서 종합병원은 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0만원 1인실도 종합병원은 2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60만원 간병인도 유안병원 제외가 15만원 모든 병원 유안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갔습니다 자, 하묵간이에요 2번 수술 하나만 묻는 하묵간 장기 반복 2번 수술 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건강보험 최근 수술 검사받으신 분들 2번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 보험 체결 사례로 상해 다수입원 이런 모두가 있어도 교통사고 2번 1년 전 교통사고 요출로 108위 입원 했다 할지라도 이게 모두가 가입이 된다 안된다 거의 다 된다는 겁니다 자, 수술 없는 질병 2번 자궁질탈출 9위 입원했어요 3년 전에 만성소화기 질환으로 반복 입원했어요 호흡기 질환으로 6개월 장기 입원했어요 그리고 경증예외질환에서도 해당 안되는 2번 치료 상대불명의 폐렴 실신 두통 이 부분들로 인해서 모두 다 하나만 묶고 가능한 하묵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3텐텐과 5텐텐 여러가지 주요 납입면제와 이런 부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메르츠처럼 안과 질환이죠 백내장 진단비가 200만원이 출시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다초점 렌즈 사비술로에서도 실손보험 통원비를 내에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진단비 수술비로 어느정도 다초점 렌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5텐텐이나 닥터플러스 금쪽가스 희망플러스에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별도 상품가입 NO 종합형에도 담보가 구성화되요 갱신형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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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KB는 비갱신형 저렴하게 탑재가 되고 5텐텐으로도 29% KB는 최저 보험료 만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텐텐 신규 다입 신규 가입 통합암 통합전의암 그래서 8월부터 5텐텐 통합암 통합전의암으로 최대 9번 7번 전의암 원발 전의 모두 다 된다는 거 원래 그전엔 재진담만 있다가 통합암 KB도 지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통합암 여기까지 통합암 하나만 가입이 되고 나머지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가 통합암진단비 그래서 C7 7세부터 어떻게 되죠 C80까지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플러스 운전자 상해보험 8월에 상품 경쟁력이 업게드가 돼요 교통사고 공탐급 100% 그전엔 50%였지만 변호사 선임비 70% 교사처 공탐급 10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고 주요 인기 상해보장담보도 간병인 지원일당 입원지원 365일 입원비 1인실 2, 3인실 입원일당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소고력 높은 유담보신설 상해보장 경쟁력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일당 안면부 도교 안면 2개고 특정 곤처 진단비 관절 통증 주사비 이 모두가 가능하고 독액성 독액성 동물 접촉 중독 진단비 어렵네요 그리고 기후성 질환 진단비까지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10년 만에 요즘에 100일 해가 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우리 학부모님들 영유가 특히 수족구가 초비상이죠 감열율이 90%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출혈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100일의 성호열 수두 볼거리 호흡기 이런 모두가 일단은 지금 금쪽짜리 백도 백도 백독수리 만원 플랜으로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 심장질환은 바라는 아이러니 뇌졸증은 절대 안 팔리고 허혈성을 열심히 파는 어머니 뇌혈관 환자는 약 59.5% 심장질환도 56.1% 뇌졸증 환자 비중 허혈성 심장 비중 뇌졸증보다 못한 56.1% 비중밖에 안되는 심장질환 뇌혈관 진단비 보험료는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심장질환은 왜 비싸고 하는 건지 하지만 심장질환이 암이나 뇌혈관보단 훨씬 더 저렴하다 그리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저렴한 쪽으로 찢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 급성 진근경색 보험료 허혈성 허혈성보다 심장질환 I47 48 49 50 빗매 그 다음에 심바세송미 조동 그 다음에 기타부정매 심부정까지 모두 다 넣으시면 가성비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급성 신근경색 9% 허혈성 심장질환 56.1% 심장질환 100% 이렇게 많은 진단을 받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심장질환 수수비 먼저 시작해보세요 허혈성 수수비와 심장질환 수수비 얼마 안 비쌉니다 60세 180원 차액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래서 6개 코드가 56.1% 40개 코드가 100%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심장질환 수수비 만원 플랜이죠 그래서 심장질환 수수비 2천만원 4,2,12 그 다음에 4,212원 그 다음에 6,590원 6,5,9,0 이렇게 해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수비도 거의 뭐 8,000대 15,000대 이렇게 해서도 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KB가 그래서 KB 자동차 보험 8월에 판매 포인트가 빌트인캠 얼라우뷰 할인 특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잔여 운전자 지금 한정 운정 운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뭐 나머지 블랙박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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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